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2023년 노벨 화학상 수상 주제 예측 객관적인 우수성 70%, 주관적인 판단 30%이기 때문에 적중하면 좋고, 틀리면 아닌 말고인 가벼운 소개입니다. 당선 파워랭킹 3위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알파폴드와 로제타폴드입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연구로의 수상이 기대되는 사람들을 꼽는다면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데이빗 베이커 교수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데미스 핫서비스와 선임 연구과학자인 존 점퍼입니다. 이들의 발견은 생명 자체를 가장 인공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학습하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 예측까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의 원리들이 비록 예외가 있더라도 대부분 일정한 규칙이나 관계에 의해 성립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예측하기에는 인간의 연산과 기억 능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광범위한 데이터를 실수 없이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면 이야기는 다른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생명체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분자들이 각각의 원자와 그들의 연결로 이루어지며 화학 결합과 상호작용을 토대로 확장시켜 점점 더 커다란 분자를 이해할 수 있듯이 생명 역시 기본 단위를 체계하는 것으로부터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생분자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탄수화물입니다. 작게는 당분자부터 이들이 연결된 녹말이나 글리코겐, 셀룰로스까지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지질입니다. 지방을 형성해 에너지 저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세포의 겉면을 이뤄 몸을 구성하는 단위를 나누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본격적인 입체 구조를 이루며 고유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생명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단위입니다. 마지막은 유전물질인 핵산입니다. 4가지 종류의 염기와 골격으로 이중 나선을 이루는 형태는 가장 유명하죠. 이들 중 단백질의 구조 예측은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10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몇 개나 연결되었는가에 따라 단백질의 정보는 달라집니다. 물론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암호가 DNA라는 관계도 숨어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단백질 구조를 간단한 형태부터 복잡한 경우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표현한 1차원적인 형태를 말 그대로 단백질 1차 구조라 부릅니다. 2차 구조는 사슬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알파 나선이나 베타 병풍 구조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차 구조들이 수소결합이나 이황화결합 소수성 상호작용과 정전기적 작용에 의해 서로 접히고 휘어지고 돌돌 말려서 만들어지는 입체 구조를 단백질 3차 구조라고 합니다. 3차 구조가 만들어지며 단백질은 단순한 아미노산의 연결이 아닌 입체 작용으로 소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연결하고 복제하는 특별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3차 구조 단들끼리 또다시 작용하며 만들어지는 4차 구조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단백질의 연결 관계를 넘어 입체 구조를 예측하고 해석해야만 우리는 생명 반응을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 어려운 작은 구조를 관찰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X선 결정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우 짧은 파장을 갖는 X선을 이용해 결정화시킨 물체에 부딪혔을 때 산란되는 빛의 패턴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DNA가 이중나선인지를 분간하게 된 그 유명한 포토 51 역시 X선 결정학 데이터입니다. 보기에도 그럴듯한 장치에 결정 형태로 만들어낸 단백질을 넣고 X선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을 계산해 아주 복잡한 단백질의 구조를 얻게 됩니다. 결정학은 물질 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와 연관된 노벨상도 다양합니다. 모든 분야를 합치면 결정학 관련 역대 노벨상은 무려 29개로 총 48명이 받았습니다. 그 중 화학 분야의 성과만을 떼어내 보더라도 18개의 노벨상에 결정학이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결정을 만드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석하려는 물질마다 다시 작업해야 하니 미지의 물질을 분석하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미 검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공지능 학습을 시도했습니다. 알려진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기존 서열과 입체 구조에 대한 라이브러리와 대조, 훈련, 검증과 예측을 반복해 알파폴드와 로제타폴드라는 약간은 다른 두 가지 인공지능 예측 툴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알파폴드를 테스트했던 결과를 본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매우 정밀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도 사실상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폴드가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결과라면 로제타폴드는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실험실에서 탄생했습니다. 입체 구조의 예측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단백질의 핵심이자 기본 정보인 아미노산 서열의 구조적 의미 자체를 해독하려고 시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제타 스톤으로부터 이름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로제타폴드 역시 아미노산 서열로부터의 예측과 실제 입체 구조의 일치가 돋보입니다. 알파폴드와 로제타폴드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확히는 알고리즘과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야가 약간 달라집니다. 알파폴드는 정확한 단일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서열에 따른 입체 구조를 라이브러리 학습을 통해 확립되었으니 단일 단백질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정밀도를 보입니다. 로제타폴드는 아미노산 서열에 입체 의미 해독으로 접근한 만큼 다중 단백질 복합체에 대해 적용하기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파폴드 기준으로 올해 드디어 2억개 구조에 달하는 라이브러리 확보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실험적 검증으로는 아직까지 19만개의 단백질 입체 구조가 밝혀졌지만 인공지능 구조 예측은 작년에 이미 이를 5배 이상 뛰어넘었고 올해는 그보다도 200배나 더 큰 영역에 닿은 셈이죠. 세포에게 뚫려있는 아주 작은 핵공의 단백질 구조와 같은 복잡한 것마저 성공적으로 예측됩니다. 심지어 2016년경 밝혀졌던 복잡하지만 단순한 핵공의 형태가 예측과 재검증을 통하니 더 복잡한 새로운 형태인 것이 드러나기도 하는 만큼 인공지능 단백질 구조 예측은 효과적입니다. 인공지능 단백질 구조 예측은 실제로는 어디 사용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과학적 검증과 연구에만 사용될 듯 쉽지만 세상을 이롭게 바꾸기 위한 도전적인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인과 가정, 치료제 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연구, 탄저병 백신의 개발이나 말라리아의 근절과 전염 방지를 위한 생분자 접근, 에이즈 백신의 개발과 COVID-19 치료제의 발명 그리고 이미 임상 테스트에 돌입한 암면역 치료에도 인공지능 단백질 구조 예측이 실제로 사용 중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3순위로 놓은 것은 충분히 흥미롭고 유용한 기법이며 현재 인류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있지만 실현된 결과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개한 여러 도전적 응용이 인공지능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인해 성공하게 된다면 그때쯤에는 알파폴드와 로제타폴드에게 노벨 화학상이 수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약입니다. 단백질 실제 구조 예측은 방법이 있음에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시간과 노동력이 크게 절약되며 더욱 효과적인 연구 설계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단백질 입체 구조 예측 기법은 인력과 끌고 다니며 노동력으로 해결하던 세상에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한 것과 같은 셈입니다.